역시 와 엔딩 되게 많이 남았던데 오렌지야 머리카락 수면제를 알려면 손짠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 얻으면 빨간 글씨로 얻었다 이러는데 수면제를 흉기는 어떡하지? 어 살아있어 어떡하지? 살아있다 죽이지 말자 쟤를 죽여도 어차피 옆집에서 누구누구의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다던데 미안해 미안하다 지몸니 지몸니 다 됐어요 타이머 안에 뭔가를 해야하나봐요 남은 한개가 뭐지? 여긴 왜 못 들어가는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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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안들어온피 커피 수면제 흉기 머리카락 뭔가 뭔가 안본게 뭐가있지? 없는데 집도 좁아가지고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전화하면 안되는데 조사를 안한게 조사를 안한게 있나? 얘네 집은 창문도 없네요 곰팡이 엄청 쓰겠다 코난 빙이 모를 때는 그냥 한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한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그냥 한걸음씩 하시면 됩니다 오렌지야 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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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부터 신발장이 없었던게 거슬려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요? 어떡하지? 더이상 없는거 같은데? 지금까지 뭔가를 만지거나 그런건 없거든요? 아 도대체 붉은물이 누군데? 아이씨 이런 시국같은 없지? 진짜 없는데? 죽었다 나듯하다 어? 피를 밟은 누군가의 발자국 자세히 본다 몸 밖을 향하고 있다 발자국 어? 다 얻었어 나 이제 어떻게? 나가면 안될텐데? 경찰에 신고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그냥 나가면 안되는거 근데 또 나가면 안될텐데? 나가면 안될텐데? 나가면 안될텐데? 나가면 안될텐데? 나가면 안될텐데? 나가면 안될텐데? 일단 당신은 범인이 아니군요 당연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직에 들어오실 수 있었죠? 무슨 뜻이죠? 사실 피해자가 최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스토커가 있다는 신고를요 그것도 딱 당신과 비슷한 인상착이었죠 야..잠깐 뭔가 오해를 하는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놔요 이거 놔 달닥 엔딩 포 스토커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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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해피엔딩 따윈 없는거냐 이런 젠장 스토커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았고 질문을 남기지 않았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엔딩이 이제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남았네요 진짜 와떠뻑이다 발자국 손 등 손 등 약 그리고 뭐가 있었더라? 팽님 어서 오세요 뭐가 있었지? 줄톱 오렌지한 커피 수면쇠 머리카락 발자국 하나 뭐였지? 하나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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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흉기 아 그래 흉기였어 그래 다 얻었다 어 그러면 얘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도박을 할 수밖에 없나? 아 전화를 해봐라 아 전화를 해봐라 아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얘 죽어있는 거겠죠? 표정이 없는데 나가볼까 공개소배 공개소배 아 아 아 그래 맥글 짚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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